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알아볼 거에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 배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의 값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int a는 0, b는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했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의 값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배열을 사용하는 게 유리에요 int my numbers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괄호로 이렇게 해가지고 25, 50, 75, 1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my numbers라는 이름의 일종의 서랍장을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러면 얘는 값을 4개 가지고 있는 서랍장이에요 그러면 서랍장에서 첫 번째 값을 꺼내고 싶다 첫 번째 값을 꺼내고 싶다 할 때는 numbers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값을 꺼내기 위해서 먼저 대괄호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몇 번째 서랍을 꺼낼 건지 여기다 번호를 입력해 주면 돼요 이 서랍의 순서는 0부터 시작해요 0, 1, 2, 3 그래서 제가 0 입력한 다음에 얘를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25 그 다음에 1, 50 그 다음에 2, 75, 3, 100 만약 4라고 제가 원래 여기가 지금 0, 1, 2, 3인데 0, 1, 2, 3이 아닌 다른 숫자를 여기 입력을 해 주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out of index 에러가 나요 여기 array index 4 is past the end of the array 그래서 out of index 에러가 나요 사용할 때는 0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4개라고 하면 4 빼기 1 그리고 3 3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배열의 값도 우리가 기존에 변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값을 바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my numbers 0은 33이라고 바꿀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0을 한번 호출을 하면 33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배열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반복문을 많이 사용하는데 반복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int i, i는 4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my numbers 에서 i 이렇게 넣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i가 결국에는 0부터 3까지 바뀌게 되는데 얘를 출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25, 50, 75, 100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배열에서 꺼내 가지고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배열을 이렇게 크기 여기다 안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배열을 딱 설정했는데 우리가 배열을 사용할 때 먼저 우리가 사용할 배열의 크기를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크기 4개짜리 배열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my numbers 0 25 50 75 100 또 1 2 3 미리 크기를 먼저 지정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값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변수의 크기를 확인했던 것처럼 배열의 크기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배열을 좀 바꿔 볼게요 10 25 50 75 100 이렇게 크기가 5죠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pd 예전에 크기 확인할 때 얘를 l u 했거든요 l u 하고 그 다음에 size of 그 다음에 my numbers 한번 하고 얘를 실행해 볼게요 변수 예전에 이거를 확인했었을 때 그 변수의 크기가 여기 출력이 됐었죠 여기서 얘를 실행하면 크기가 20이라고 나와요 분명히 우리가 변수가 1 2 3 4 5 아이템이 5개 있어서 배열의 크기가 5인데 5와 관련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20이 나와요 20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20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전에 했었던 것처럼 int a 는 0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a의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int 다시 한번 int a 크기가 4에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죠 5 곱하기 4가 20이니까 20이라고 출력이 된 거예요 결국 이거는 이 배열이 메모리 상에서 차지하는 바이트 바이트 수를 알려줘요 그럼 이 바이트 수랑 그리고 여기 이 배열 상에 한 개가 차지하고 있는 바이트 수랑 그걸 이용해서 실제 이 배열이 몇 개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얘를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데 몰로 이 중에 아이템 하나로 그냥 일단 첫 번째 아이템이라고 가정하죠 마이 넘버스 0 해가지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인트니까 당연히 4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방금 우리가 20인 거 확인했죠 그럼 20 나누기 4 해서 5 얘를 실행하면 5 이런 식으로 배열의 크기가 아이템 다섯 개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서는 4 int i 하고 얘가 지금 배열의 크기가 다섯 개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5개 5 를 입력을 했거든요 이 다음에 이런 식으로 my numbers i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하면은 지금 얘가 지금 같이 돼 가지고 다시 실행해서 보면은 크기 5 출력되고 얘는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미리 사전에 5라고 입력한 다음에 5까지만 반복하게끔 했는데 이 배열의 크기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또 여기 반복문에서 이거를 또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번거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까처럼 sizeof my numbers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sizeof my numbers 중에 첫 번째 거 아이템으로 나눠 주면은 확실하게 이게 아이템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사이즈를 줄이든 늘리든 예로 들어서 먼저 얘를 실행해 볼게요 그럼 지금 딱 다섯 개 실행 됐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세 개로 줄이면 세 개만 실행 만약에 두 배로 늘리면 이렇게 열 개 실행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늘어나죠 대신 이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얘를 이제 대략 int 랭트라고 하고 담고 그 다음에 랭트 해서 이렇게 변수에 담아주고 사용하는 게 좀 더 낫겠죠 이렇게 하면은 배열의 크기가 줄어들든 늘어나든 상관없이 랭트도 그거에 대해서 알아서 계산이 되는 거니까 반복문에서 사용하는 이 부분을 매번 바꿔줄 필요가 없어요 이번 시간 배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iley 어떻게 사람이